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. 비주류 측 강철중 회장 후보가 현 집행부 신기식 후보에 앞서 김양평 부회장 후보와 오철수 선거사무장과 함께 시력 본부를 방문하고 제일 먼저 등록을 마쳤습니다. 접수 순대로 기호 1번이 된 강 후보는 희망을 주는 시력이란 구호를 내걸고 정직과 원칙을 지키는 시력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원칙을 지키고 정제를 살리는 시력을 만들겠습니다. 1999년 캐나다에 임의를 온 강 후보는 나야가라 지구협 회장 당시 김양평 씨를 도와 20대 회장 선거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. 변역의 새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힌 현 집행부의 신기식 후보도 조용구 현 부회장과 김양곤 현 부의사장을 러닝메이트로 내세우고 오늘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. 최근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신 후보는 회원들의 영업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경영지원과 통일된 브랜드 개발 등으로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. 저희 새 회장단은 이러한 회원님들이 새 방향을, 새 방향의 영업 방식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협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습니다. 변역의 새 방향 제시, 정직과 원칙에 입각한 시력 구성, 비록 말은 다르지만 한인 경제를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시력 구성이란 공통 분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지난 선거에서 회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현 집행부가 이번 선거에서도 기록적인 표밭을 형상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와주고 있습니다. 또한 비주류의 서름을 딛고자 수년간 와신 상담해온 강철중 후보 진영의 전략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격렬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얼티비 뉴스 이시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